네, 2023학년도 재외국민 대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김민수,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김민수 컨설턴트고요. 폴아카데미에서 강의와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요. 강의자이자 컨설턴트의 시선에서 보는 국내 대입 전략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학습을 해당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강의 일선에서 느끼는 어떤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강의 일선에서 느끼는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컨설팅 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성적들이 필요하다. 이런 SAT 이정도 있어야 된다. IB 이정도 있어야 된다. AP 이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컨설턴트들이 그 공부를, 그런 성적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사람, 그분들께서 대다수의 컨설팅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IB, AP, SAT 공부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고충이라든가 또는 또 이제 우수한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입을 거칠 때 IB, AP, SAT 전부 하기도 했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한국 대학 원서를 쓸 때 또는 한국 대학과 해외대학 대입을 병행할 때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요. 첫 번째로 제외국민 대입 오버뷰가 있고요. 제외국민 전형을 지원할 때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각 학과가 몇 명을 선발하는지, 의대 지원하려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원 서류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드릴 예정이고요. 학업 및 지원 전략에서는요. IB나 AP, SAT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성적을 잘 낼 수 있을 것인가, 과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학교 지원을 할 때, 국내 대학을 지원할 때 어떤 순서로 해외 대학도 써야 되는데, 국내 대학도 써야 된다면 어떤 순서로 학생이 12학년 1학기부터 졸업 이후 시점까지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가장 중요한 학교 티어별 목표. 티어라고 하면 학교를 수준별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인풋 수준별로 학교들을 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이렇게 1티어 대학으로 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고대, 서성한 이런 식으로 학교 티어별 목표를 정해드리고 그리고 실제 합격했던, 2022학년도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케이스테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제외국민 대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학생이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는가, 서류 전형에서 전공적합성, 비교과 등등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교과 과정 관련하여서는 학생의 학생부, 학생부라고 하면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어떤 학생이 참여했던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비교과 활동, 그리고 아이가 받았던 상장 이런 것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는 서류를 학생부라 부르고요. 해외고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걸 발급해주는 좋은 학교가 있고 이걸 학생이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해주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경우에 학교 요청을 드려야 되고요. 성적표, 트랜스크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온 서류들이죠. 내신과 GP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성실성을 판단하게 되고요. 공인시험, 공인시험이라면 SAT, ACT, IB, AP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학생의 수학능력,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였을 때 얼마나 공부를 잘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어학능력도 아주 막 중요하게 보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의대를 지원하려는 친구들이라든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플이나 토익 같은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점수들이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되고 그런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학생이 참여한 학교 학내에서 참여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면 봉사활동,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리더십도 있죠. 학생의 어떤 스튜어드 카운슬이라든가 또 어떤 동아리라든가 학회라든가 이런 것들 참여한 것들 정리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비교과 활동을 하나의 서류를 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공적합성.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였는가. 당연히 어려운 과목을 고르면 좋고요. 아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맞는 과목들이 굉장히 명백하게 있어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과를 넣을 때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강조드리자면 아이가 지원하려는 학과에 관련된 과목은 전부 다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듣는 게 기본이고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피직스 HL이 너무 어려운데 이걸 좀 낮추고 싶다. SL도 낮추고 싶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학과를 바꾸던가 공학 계열에서도 기계공학이라든가 전자공학 이런 데를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학과를 바꿀 수가 있고요. 또는 학교를 내리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추천서. 추천서 같은 경우는 한국 대학들이 이제 안 받는 학교도 몇 개가 생겼는데 추천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졸업을 하실 때 한국의 한국 대학 원서를 쓸 때 필요한 6개의 추천서 받아오시는 게 맞고요. 또는 대학에서 이제 링크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링크를 전달드리면 그 링크로 추천서를 입력하여서 학교가 직접 선생님과 컨택하여서 추천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면접과 자기소개서. 면접 같은 경우는 올해는 대부분 학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었죠. 재공인 전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소서 같은 경우는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 창의별 인재 선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사실 면접과 자소서 같은 경우는 점점 뭐라고 할까요? 대학들이 가중치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소서 같은 경우는 외부의 힘이 학생의 본질적인 어떤 능력이 아닌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이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3년간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가 공인시험, 교과, 비교과, 전공적합성 이런 것들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고.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될 것 같아요. 점점 면접이 축소되고 면접도 축소되고. 면접 같은 경우는 원래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자소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썼어야 하는데. 이제는 거의 절반으로 축소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학생을 평가하는 서류의 기준으로서 공인시험이 있고요. 자소서, GPA, EA, ED 같은 경우는 외국 대학을 말씀드리는 거고. 활동들, 추천서, 전공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대학의 원서를 쓰게 될 때는 제출 서류를 총... 아이고, 넘어갔는데 잠시만요. 한국대학의 원서를 쓸 때 학생기록부, 서류목록표, 증빙서류, 기타서류, 자소서. 기타서류에는 공인성적이 들어간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공인성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포함된 어떤 기본적인 성적으로 받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들은 기타서류에 학생의 SAT라든가 IB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각 학교별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학교 서류,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스쿨 프로파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실적 관련 서류라고 하면 교내 수상실적, 클럽, 봉사활동 확인 서류, 성취도평가시험, IBAP, SAT, ACT 같은 것들은 필수고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한국 대학에서 한국 제외국민전형에서 서류형 대학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요. 공인여학이나 토플이라든가 토익, 이거는 영어 관련 시험들, HSK, JLPT, 제2외국어 관련된 것들은 저는 소수 학생들을 제외하고요. 의과대학, 지방대, 특히 지방대 의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에서 거의 만점 받아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요. 사실 영어 시험에 토플 같은 시험에 굳이 115점, 116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겠다고 힘 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정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해보니까 학생들을 매년 많이 만났는데 관찰해보니까 중국 지역이라든가 일본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학년 되어서 11학년, 12학년 되어서 중국어, 일본어를 계속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대입의 어떤 아주 큰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진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2외국어 같이 크게 도움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심지어 예를 들어서 학생이 1어 1문학과에 지원한다고 해도 일본어를 잘할 필요가 없거든요. 1어 1문학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 일본어 점수, 이거 없어도 괜찮고 SAT, IB, AP 이런 학생의 어떤 근본적인 학업 능력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고 왜냐하면 일본어를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곳이 아니거든요. 1어 1문학과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일본 문학과 문화, 언어 이런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을 뽑는 거지 처음부터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뽑는 게 아니고 이건 맞죠. 영어 영문학과 간다고 해서 영어 토플 점수가 만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고 중문과 간다고 해서 HSK 잘 봐야 되는 거 아니고 노어노문학과 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서류로 추천서, 자소서, 일부 대학의 경우 독서 목록, 활동 요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독서 목록 같은 경우는 요청한 대표적인 대학이 카이스트가 있고 카이스트 해외구 전형이 있고 서울대가 있죠. 서울대 일반 전형, 서울대 수시로 3특 친구들이 서울대를 위해서 수시 한 장 남겨놓고 그리고 서울대를 쓰게 될 때 그때는 독서 목록을 작성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원 자격 관련 서류로는 여권 사본, 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제가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해봤어요. 학부모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나요?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학교의 전형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추가 제출 서류로 만약에 국외 파견 재직자라면 경력증명서라든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요.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현지 법인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같은 구분 분류들에 대해서도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인사권자 또는 재해공관, 외교부, 관리사무소 이런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전형료를 결제했을 때 결제한 뒤에 학과를 바꿀 수 있나요? 학교를 바꿀 수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원 대학과 학과는 절대로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다만 자기소개서는 수정할 수 있고 추가 서류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을 불문하고 마찬가지고 전형료를 결제하는 순간 대학과 학과는 절대 바꿀 수가 없고 학교의 일정에 따라서 학교가 예를 들어서 7월, 6월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결제를 해야 되고 6월 20일까지 수정 가능 이런 식으로 일정을 띄워놨다면 결제로 전형료 결제하고 그리고 그 뒤로 10일간 자소서와 추가 서류 수정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외국민 체류, 학습 요건, 체류 요건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고교 1면 포함 통산 3년 요구하고 있고요. 해외 체류 요건은 학생은 1년 273일, 학부모는 243일 이렇게 체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증과 아포스티우 발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서류를 6장을 발급받아서 모든 원본 서류를 6장 발급받아서 학교 직인을 받고 공증을 받는데 이것을 모두 귀국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학교들이 공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공증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친구는 합격 못 시켜준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최종 합격한 이후에 공증을 달라고 한 학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불안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서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 보통은 5월 말, 6월 초에 졸업을 하죠. 그 졸업한 다음에 학교에서 서류 원본을 6장을 발급받아서 이것에 직인을 받고 공증을 받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인 성적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합격 이후에 스코어 리포팅하게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냥 나는 합격 못해도 스코어 리포팅 하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주는 게 좀 꺼림칙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어떤 학교들은 아이디 패스워드 안 주면 인정 안 해주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보겠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2년 특례 학생 지원 횟수는 동일 학년도 6회. 이거는 3특과 같은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9월 학기 원서를 쓸 때는 즉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생각해보세요. 내년에 입학한 학생들. 23년도 3월 달에 입학하려는 학생들. 3월 달에 원서를 쓴 학생들 같은 경우는 9월에 입학하게 돼요. 이 친구들 후기 입학이죠. 후기 입학 6회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입학. 3월 달에 입학하는 6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 학년도에 걸쳐서 12회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전형들, 3특이라든가 수시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12특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개 학년에 걸쳐서 말이 2개 학년도고요. 사실 이게 9월과 3월 연속으로 원서를 쓰게 되는 거니까 이 친구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원서를 쓸 수가 있죠. 처음에 원서 쓸 때, 처음에 후기 입학 원서 쓸 때 마음이 불안하니까 좀 낮게 써보자고 해서 좀 안전한 데 쓸 수가 있고 이듬해 원서를 쓸 때는 이듬해 입학하려는 전형을 원서 쓸 때는 나는 다 6개 의뢰 쓸래 이런 식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전기 입학 6회를 썼을 때 같은 해의 후기 입학 전형 6회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원계 6회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년도까지의 어떤 주요한 변화들을 살펴보면요. 서류평가 대학이 확대되었고요. 한국외대랑 이와여대가 서류평가 100%로 하게 되었죠. 이게 너무 당연한 이유인 게요. 기존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10년도 넘어간 5년 전만 해도 되게 많은 학교들이 지필 시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필 성적이 높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필 공부에 매몰되어 있는 시간을 다른 전공 관련 공부에 쓰면 학생들이 대학에서도 잘할 수 있을 텐데 지필 성적과 학업 능력 사이에 상관성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고 이런 지필 전형 폐지하고 서류로만 평가하겠다는 대학들 또는 서류 평가를 하기에는 우리 대학의 어떤 프레스티지가 너무 낮다. 우리는 면접만 진행하겠다라는 학교들 점점 늘어날 거고 지필을 유지하는 학교 지필고사가 재흥민 지필고사 약간 아주 옛날 옛적에 있던 본고사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학교들이 대학들이 유지를 해야 되는가 대학은 이제 학생 선발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학생이 대학에 와서 가장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지필 성적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제는 더욱더 공정한 경쟁과 평가의 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순수한 실력으로만 대학에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소서의 단계적 폐지인데요. 문항과 글자 수가 축소되었죠. 거의 절반으로 축소해요. 5천자 분량에서 3천자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축소가 되었고 24년도 수시 학종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폐지가 되는데요. 제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학종을 따라가거든요. 학종보다 먼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종을 1년, 2년 정도 갭을 두고 따라가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폐지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또 한 2, 3년 뒤에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소서 같은 경우도 학생의 근본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것은 학생의 성적인데 학생이 갖고 있는 공인 성적들인데 공인 성적을 평가할 때 자소서처럼 다른 사람의 힘이 개입될 수 있는 학생이 스스로 모든 걸 해내지 않는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다. 어렵게 만든다. 결국에 공정한 경쟁과 평가의 장으로 점점 더 대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수시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수시의 문. 예전에는 수시로 외국고 출신 저득점자들이 굉장히 한양대라든가 경희대에 많이 갔어요. 특기자 전용으로 갔었는데 예를 들어서 IB 29점이 나왔었는데 경희대 국제 가면 정말 대박인 건데 예전에는 그런 게 가능했었고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정시 확대하라는 어떤 압박들이 있고 어학이나 특기자처럼 공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교육으로 다른 방식으로 대학 가룬 친구들을 위한 전용들을 모두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특기자 전용 통폐합을 해버렸고요. 제외국민 학생들한테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예전에는 제외국민 전용에서 특히 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외에서 원서를 몇 장을 쓰고 그리고 수시에서 몇 장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물론 가능하긴 하죠. 예전보다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래서 2010년대 후반과 비교하여서 이게 더욱 어려워졌다.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시에서 문의과가 통합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문과 친구들은 문과 수능 보고 문과학과 지원하고 이과 친구들은 이과 수능 보고 이과학과 지원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모든 과목이 통합되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성적으로 문의과를 어디든지 쓸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학과의 티어가 재정립될 거예요. 올해 2월 달이면 정시 결과가 나오고 수능으로 이제 학생들이 줄 서서 가는데 그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확인해보면 비상경 중에서도 문사철 전공 문사철 또는 약간 비인기 전공 비상경 전공이라고 하죠. 상경계열 이외의 전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공에 입별이 추락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 입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어떤 걸 고려하나요? 학생들이 미래 전망도 고려할 것이고 내가 가려는 학과가 인기가 많은가도 고려할 것이고 들어가는 학생들의 수준 나오는 학생들, 졸업생들의 어떤 결과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하고 모든 정보가 반영되는데 수능 성적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가지고서 높은 학교, 서울대, 연고대의 비인기 전공에 들어간 친구들이 낮은 점수를 갖고 있다는 사실 눈에 띄면 그런 어떤 학과 티어의 재정립이 다른 전형으로 수시라든가 제외국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비인기 전공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학교의 간판으로 보호를 받았었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연세대학교 신학과라든가 그런 최고의 비인기 전공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기 전공이긴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지원했냐면 그래도 나는 연세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의과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상위 몇 퍼센트의 학생이 어느 과에 진학한가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외국민 전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요. 제외국민 학생들이 나는 간판을 따기 위해서 나는 비인기 전공 가겠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몇 가지 케이스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과라든가 또는 글로벌 신학과는 보통 학생들이 많이 버리니까 글로벌 인재라든가 또는 뭐 하스를 붙고 그리고 성균관대 간판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를 붙었다. 그러면 예전에는 학생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연대를 갔어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학생들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대 비상경을 붙고 서강대 성대레벨의 경영학과 간판학과를 붙었을 때 나는 그래도 간판을 포기 못하겠어. 하고 갔었던 게 한 2년, 3년 전만의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학생들이 진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면 연대 이름에 끌려서 또는 고대 이름에 끌려서 또는 서강대 등등의 이름에 끌려서 학생들이 학과보다는 간판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경향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서류평가 대학으로는 수시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연대, 고대 등이 있고요. 제외에서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국민대 그리고 23년부터 내년부터는 한국외대, 그리고 이화외대 올해죠. 올해 선발해서 내년에 학생들이 입학하니까 올해부터는 이화외대도 포함된다. 집필 같은 경우는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홍립대, 세종대, 중실대 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 몇 명이나 선발하는가를 살펴보면요. 각 학교에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삼특에서 의지학 제외하고요. 카이스트에서 서류 100%로 면접 필요시하고요. 40명 선발하고 연대 같은 경우는 60, 40. 거의 모든 대학들이 면접을 이정은 비슷한 비율을 가져가고 있어요. 60 또는 70, 서류 60, 70, 면접 30, 40 정도를 하고 입문자연 선발하고 있고요. 입문자연 38명, 36명. 서강대 서류 100, 19, 12, 성중관대 전발하고 있고 한양대 서류 100, 27, 28. 다만 유의하셔야 될 점은 22학년도 기준이라서 이게 또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제외국민 3특 전형의 전형안이 원래 예를 들어서 올해 22학년 22년도 22년도 7월달에 원서를 쓰게 될 텐데 이 전형안이 나온 것은 3, 4월은 되어야 이제 학교에서 공개를 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대에서 서류 100, 48, 30명 외대에서 이렇게 이화여대도 43, 18명 뽑고 있고 국민대, 연대원주, 고대세종, 외대용인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오디오 제가 오디오가 혹시 문제 생기시면 오디오 잘 안 들리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세팅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필 대학에 대해서도 잠시만 살펴보죠. 지필으로 국영수를 보는 학교들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등이 있고요. 집들 영어로만 갈 수 있는 학교들 공희대, 세종대가 있고요. 면접으로만 갈 수 있는 학교들 제외국민 학생들이 뭐 서류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면접만 100%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부산대, 경북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동동여대, 덕성여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서류를 준비하는, 서류를 이제 계속 붙들고 있는데 이 서류 점수가 생각한 만큼 안 나오고 도저히 한국에서 서류형 대학을 쓸 정도로 점수가 나오자 여기까지 쓸 정도로 점수가, 국민들까지 쓸 정도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으로 승부를 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에 가는 방법도 있고 여학생이라면 성신여대, 서울여대, 동동여대 등등에 지원할 수가 있고요. 의대를 볼 텐데요. 의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서 서울대에서 12년 특례를 선발하고 있고 3특은 없습니다. 3특 학생들은 수시로 원서를 쓰고요. 12특 같은 경우는 면접을 하고 면접을 해야 되고 서류 100이라 되겠지만 면접을 사실상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은 해외 고학생들 중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한국어를 못해서 의대에 탈락한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IB 44점, 45점 나왔고 이 친구들이 의대 원서를 쓰고 싶어서 준비를 하는데 한국어 토픽 점수가 없다든가 또는 딱 겉보기에 딱 봤을 때 말을 시켜봤을 때 한국어 잘 안 나오고 한국어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대학들이 선발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의대에 들어가면 물론 교재는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한국어로 다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대 같은 경우는 토픽 5급 이상 필수 제출 또는 한국어학당 수료 증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12년 특례에서 약간명 정해지지 않지만 매년 1명, 2명 정도 선발하고 있고요. 3특은 2명을 뽑고 있습니다. 가톨릭대는 3특 3명 성대 3특 2명 고대 3특 1명 다 이제 면접이 있고요. 중대는 3특 2명 12년 특례 2명 이내 한양대 같은 경우는 3년 특례는 이제 선발하지 않고요. 12년 특례는 뽑고 있습니다. 아주대 선발하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3특으로 1명 필기고사로 하고요. 12특은 없고요. 연대원주 3특 4명 굉장히 많죠. 이게 저는 연대원주 연대원주 지원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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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요. 막 45점 아이비 45점 들고도 그냥 1차 탈락해버리고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12년 특례 선발하고 있고요. 가톨릭관동대 2명 약간명 순천한데 최대 4명 선발하고 있는데 12특은 뽑지 않는다. 충남대 충북대 다 사라졌고요. 권양대 같은 경우는 3특 2명 12년 특례 약간명 을지대 인재대도 선발하지 않고요. 대구가톨릭대 2명 3명 여기 3특 포함 12특 포함 합쳐서 2명을 선발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고 가천대 같은 경우 3특 1명 12특 약간명 동국대 경주 3특 2명 12특 1명 동국대 경주가 좀 특이한데요. SAT를 퍼센티지로 반영하겠다는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필답고사도 있고요. 수의외과 보겠습니다. 수의외과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서 12특으로 뽑고 있고요. 건대에서 12특과 3특을 선발하고 있고 경북대 경상대는 이제 선발하지 않습니다. 19년도 21년도 선발하지 않았고 충북대 같은 경우 3특 4명 제주대 1명 12특 몇 명 이런 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치의외와 약학을 합쳐서 묶어놨는데요. 치의외 같은 경우는 제국민전형으로 선발한 학교 연대밖에 없죠. 연대에서 2명을 선발하고 있고 연대 성대 약학 고대 중앙대 가천대 인재대 각종 구속돼서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서류평가 서류평가 대학이 확대되었고 자소서가 점점 더 폐지되고 있어서 성적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객관적인 성적 내신 같은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내신보다는 공인성적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수시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정시 문의과 통합으로써 학과 티어가 재정립될 것이다. 학생들이 단순히 간판으로 간판이 좋은 학교라고 해서 비인기 전공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들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바닥으로 갈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던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고려대가 대표적인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생이 그 전공으로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그 전공 그냥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전과를 허용한다. 라는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전과를 허용한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전과를 허용한 이유는 학생들이 낮은 낮은 학과로 들어와서 만약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되면은 높은 과로 옮겨주겠다. 새로운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잠시 볼 건데요. 22년도 이전에는요. 뇌문왕의 5천자였어요. 그래서 재학기간 중 천자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 천오백자 굉장히 문항들이 많아요. 학교 자율 문항도 천오백자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22년도 이후에는 자소서가 아예 사라지거나 또는 삼천자 내외로 변화했어요. 1번, 2번 문항을 합쳐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학습 경험과 이런 것들을 천오백자로 써봐라. 예전에 썼던 친구 예전에 자소서는 굉장히 길게 자기가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무엇을 배웠나 그런 활동들에서 정확히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했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느낀 점만 써도 천오백자 쓰기에 참 이게 글자 수가 부족하거든요. 점점 이제 자소서에 대해서는 웨이트를 낮추겠다는 얘기고 공동체에 기여한 교내 활동 팔백자 분량이 줄어들었죠. 자율 문항 팔백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연세대 12특 3특에서 공통 1번 공통 2번 3번에서는 3번에서는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지원 전공 공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라는 문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보는 순간 해외고 학생들이 나는 해외에서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열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라고 쓰는데 그거는 최고로 안 좋은 내용이거든요.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는 누구나 영어를 잘하고 누구나 열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연세대 지원할 때 3번 문항 쓸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본인만의 경험을 쓰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뒤에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UIC도 다르게 받고 있고요. 고대는 사라졌죠. 자소서가 성대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했던 의미를 기술주 600자 모집단이 선택한 이유와 진로계획 600자 그리고 ABCD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600자 써라 서강대랑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공통 1, 2번 똑같고요. 3번 문항에서는 전공을 선택한 이유 지원한 동기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 왜 지원했니가 되는 여기 왜 지원하였는가 또는 여기 지원한 것이 너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들을 대해서 물어보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1번 문항이 조금 특이하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기술하고 한국 생활과 대학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2번과 3번 문항은 공통 문항이고요. 국민대는 공통 1번 변형 지원 동기와 학습 경험에 써보시오. 교내 활동에 써보시오. 그리고 주도적으로 노력했던 경험과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진 기술을 해보시오. 경희대와 이외여대도 자소서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고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저희가 나열을 해보면요. 제외국민 전형으로 3특과 12특을 쓸 수가 있죠. 이거는 학생의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수시 같은 경우는 일반 서울대 일반 쓰거나 또는 왜냐하면 특기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학종에서도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가지고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 대학이 얼리 레귤러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2대랑 외대가 지필 지필 시험 폐지하고 3특에서 서류평가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모든 나라에 걸쳐서 국가와 대학에 걸쳐서 일원화 되었어요. 학생부 챙기고 다른 서류 표준화 시험 챙기고 자소서 면접 이렇게 챙기면 일부 지필고사 유지한 대학 제외하고 어느 대학이건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좋다. 또는 어떤 학생들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필로 서류를 완전히 포기하고 지필로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점 문이 좁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필로 이제 가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을 쓰려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도 아예 10학년쯤부터 서류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희소식을 보자면 중상위권 이상 이제 여기 석하포 연구 서성안중 외대 이대 지원하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필을 폐지한 뒤로는 한국 대학 준비하는 과정이 해외대학 준비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다른 공부 할 필요가 없고 지필 공부 같은 건 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학교 공부 그리고 이제 교과와 관련된 공인 성적을 취득하고 그리고 어떤 논리력과 관련된 공인 성적을 취득하고 국내 홍콩, 싱가포로 영입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올인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준비할 자기의 역량을 오롯하게 오롯이 실력 게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생들의 준비 과정 훨씬 더 편안해질 것이다. 다만 나쁜 점을 살펴보자면 외국고 출신을 대량 흡수하던 특기작이 연대도 사라지고 고대도 사라지고 한양대 경희대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전형이 통폐합되면서 제외해서 실패하면 수시에서 서울대 일반 영고대 학종 여기 빼고 사실상 해외고 학생은 선발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학생이 한국 대학 떨어졌을 때 해외 대학 어디라도 하나를 걸쳐놓는다면 마음도 편해요. 어디라도 갈 때도 있다는 생각에 좀 더 편안하게 대입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변화 때문에 예전에는 공인 성적 하나도 없이 내신 하나 가지고 연대국제학과 연대국제계열 하스 가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추합 막 저 꼬리 끝까지 가서 전화 추합을 돌리거든요. 인터넷으로 공개를 한 번 하고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그 뒤로는 추합을 돌릴 때 전화 추합을 시키는데 내신만 있던 친구들 전화로 추합받아서 굉장히 많이 진학했어요. AP 두 개 가지고서 성대 입문 간판이 글로벌인데 글로벌 계열 합격하고 IB 29점 받고서 중앙대 어디 붙고 경희대 어디 중앙대 입문 계열 붙고 경희대 국제 붙고 수시를 통해서요. 그런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는 참 학생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공인 성적 신경 안 쓰더라도 갈 수 있는 학과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좋은 점과 나쁜 점 둘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변화가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형들이 모두 일어나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학생부의 중요성이 덜해지고 학생이 참여했던 어떤 비교과 활동 이런 거 덜 보겠다. 비교과 활동 같은 것보다는 학생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보고 싶다. 자소서 폐지 또는 축소되고 정량 성적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능처럼 점수랑 실력 순으로 줄 서서 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아 너는 어학 성적이 좋구나. 그렇다면 너는 어학 성적이 좋으니까 경희대 한 번 써보자. 경희대 국제계열 한 번 써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제는 공인 성적과 어학 점수처럼 이런 장단점을 고려하여서 맞춤 지원하던 것은 다 예전의 일이 돼버렸고 이제는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 준비하고 똑같은 잣대에 비추어져서 평가를 받고 줄 서서 대학 가는 시야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단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죠.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지필 공부할 필요 없이 한국이랑 홍콩, 싱가포르 영미권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다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학생이 공부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집중력은 한정돼 있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학생의 역량도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된 역량을 한정된 재화를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런 이제 굉장히 유리해졌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있어서 학생의 어떤 갖고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지금이 매우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남은 저학년 친구예요. 9학년, 10학년쯤이라면 지필 전형은 고려하지도 말고 서류 준비에 올인하는 게 맞고요. 고학년 친구들 같은 고학년 친구들 중에 한 10학년, 11학년쯤 됐는데 11학년쯤 됐는데 아 뭐 내신이 잘 안 나오고 SAT는 못 해먹겠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현역으로 대학을 실패할 것을 각오를 하고 서류 올인해서 전략적인 대입을 치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전략적인 대입이란 것을 제가 좀 이따가 캘린더에서 어드미션스 캘린더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략적인 대입이란 것이 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을 동시에 지원해서 외국 대학에서 어떤 보험을 마련해놓고 한국 대학에서는 상향 지원해서 아이가 갈 수 있는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전략적인 이런 그런 가기 위해서 최대한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성적 아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최대한 좋은 대학으로 진학한 것이 바로 전략적인 대입인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국내 중상위권 대학 이상을 도전하여서 한 개라도 붙으면 대박인 거죠. 만약에 이 학생이 홍콩에 있는 중위권 대학 어딘가를 붙어놨다면 사실 그 밑으로는 쓸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성적이 정말 낮다고 치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홍콩에 홍콩 중문대라던가 그런 학교들을 붙은 상태에서 아이가 한국 대학 원서를 쓰게 될 때 아이가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제 서류형으로 외대도 쓸 수 있고 이대도 쓸 수 있고 내가 써야 될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문대를 붙었는데 굳이 만약에 상향 지원해서 한국 대학은 나는 에라 모르겠다 연고대 서성한 다 쓸 연고대 서성한 중앙대까지 써보자 라고 해서 하나로도 붙으면 홍콩 중문대 버리고 가면 되는 거고요. 안 되면 홍콩 중문대 다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합리적인 사고가 합리적인 어떤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필 전향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아이가 재수가 확정됐을 때 지필 전향은 생각해볼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NUS라던가 홍콩대 홍콩 과기대 그런 외국에 알려진 아시아권에 알려진 최고 대학만 쓸 게 아니고요. 홍콩 중문대도 있고 홍콩 성시대도 있고 또 폴리텍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대학들이. 그리고 그 대학들을 보면 랭킹도 그렇고요. 그 학생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 어떤 진로를 갖게 되는지 살펴보면 지필을 유지하는 국내 대학교도 훨씬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3까지 서류 올인하고 전부 영미권 아시아권 한국 전부 소신권 지원해보고 전부 탈락했을 때 육광탈이라고 부르죠. 전부 불합격했을 때 재수해야 될 때 그때 가서 지필을 전향해보는 고민은 해보아라. 결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재수도 서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IB 리테이크를 할 수도 있고 AP 몇 강원 더 볼 수도 있고 SAT ACT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서류를 못하겠다. 서류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지필로 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 지필로 가야 되는 친구들이 예외가 돼 정말 일부에 극히 일부에 예외가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다 그냥 서류만 일원화된 전형을 전형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들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요. 지필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첫 번째 지필 전국 1등을 해도 경희대에 가는데 당연히 의외과 제외고요. 의외과는 의외과 지필은 예외죠. 다만 다만 이제 서류로는 경희대 이상학교 가기 너무 쉬운 IB 35점 정도 받고 AP 2, 3개 있고 홍콩 중문대다든가 시티 홍콩 시티대라든가 합격한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또 AP 뭐 한 개 두 개 강원 가지고서 홍콩대 비인기 전공 붙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매년 나와요. 그런 친구들은 그리고 서류 탈락하고 지필로 넘어가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필을 결심한 순간 서류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뭘 의미할까 서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학생의 내신을 본다는 건데 지필하는 친구들 보통 내신 다 버리거든요. 나는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내가 취득하게 될 점수들 어차피 나는 그거로 평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필에서 아 나 중상위권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럼 다시 서류로 돌아가야 될까 라고 생각할 텐데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학생이 내신 관리 안 했을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지필 공부에 1, 2년씩 올인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대치동 쪽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1, 2년씩 공부를 해도 서류 공부하던 학생이 조금만 지필 지필 공부 두세 달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 성적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서류 공부한 친구들이 조금만 더 하면 지필에만 1, 2년 올인하는 친구들 다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류를 공부하다 온 친구들이 근본적인 학업 능력이 워낙 뛰어나고 원래 뛰어나기 때문에 이 지필에 올인하는 거는 정말 나쁜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득점을 못 받더라도 서류만 챙겨서 중경의시 레벨 또는 그 이상의 명문대 합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고교 재학 중엔 서류만 챙기고 지필은 제수할 때 고민하고 가장 중요한 게 4번 포인트인데요. 고3 재학하고 있을 때 해외대 원서를 써야 되고요. 졸업하고 나서 재외랑 수시 원서를 쓰고요. 합격을 기다리면서 해외대 재지원을 한 것이 정석이에요. 여기서 선생님 해외대 재지원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해외대학 원서를 썼을 때 홍콩대 원서를 쓰고 과외대 원서를 쓰고 학생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졌다면 다시 한 번 써보는 거예요. 학생이 한국대학 원서를 원서를 준비하고 한국에 예를 들어 면접을 보면서 한국대학에 원서를 쓰고 있으면서 해외대학교에 다시 썼을 때 결과가 좋았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홍콩대랑 과기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NUS도 그렇고 NTU도 그렇고 굉장히 재지원했을 때 의외로 다시 선발 이제 처음에 현역으로 원서를 썼을 때 고3 때 원서 썼을 땐 떨어졌지만 이듬해 원서 쓴 친구들 중에 합격한 친구들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아까 여기 사라져버렸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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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을 동시에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저희가 이제 국내 상위권 대학 또 주요 해외 대학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10학년부터 12학년에 전체 내신이 포함이 되죠. 외국 대학 같은 경우는 9학년부터 하이스쿨이기 때문에 9학년부터 11학년 2학기까지 또는 12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보게 되고 한국 대학 같은 경우는 10부터 12까지 보고요. 그리고 IB 디플로마 AP A레벨처럼 교과목과 관련된 표준화 시험 성적을 보고 SAT, ACT처럼 논리적 사고력 추론 능력 관련된 성적을 보고요. 그리고 어학점수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굳이 막 시간을 막 반년씩 들어가면서 딸 필요는 없고요. 일부 의외과 학생들 또는 12년 특립 학생들 이런 친구들은 좀 고득점을 따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SAT랑 ACT가 어학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를 잘하는지 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아이가 얼마나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 보는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SAT, ACT와 TOEFL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관련 서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교과목과 관련된 IB, AP, A 레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IB 디플로마 같은 경우는 11학년에 6과목 고르죠. 각 7점 만점이고 2년간 공부해서 최종 시험 보고 42점 만점에 7점에 6과목 42점 만점에 자율 익스테디드 에세이 그리고 TOK에서 3점을 추가해서 45점 만점을 받게 되는데 좋은 점수가 보통은 40점 이상 정도 받으면 이 친구는 그러면 서성한 정도는 최초 합격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존까지의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 상위 9%, 10%에 해당한 점수였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SAT 안 하고 IB 올인해서 좋은 경우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SAT가 아무리 공부해 1400점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그럼 IB 올인하자라고 해서 서울대 합격하고 IB 올해 44점 받고 서울대 합격하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2학년도 대입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올해 3월에 입학한 친구들 말씀드린 거예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IB가 지금까지는 점수 분포를 굉장히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잘했어요. IB가 공부를 잘한 친구들한테는 좋은 점수를 주고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한 친구들한테 낮은 점수를 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왔는데 22학년도에 21년도 5월달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을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고득점자가 너무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래서 다시 살펴볼 거고요. AP에 대해서는 AP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IB보다 AP가 불리한가요? 라는 말을 하는데 절대 불리하지 않거든요. 다만 AP 친구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학교 커리큘럼에서 들은 것만 자기가 시험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들은 과목과 무관하게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칼큘러스 칼큘러스 공부를 했다. 그러면 칼큘러스 근데 칼큘러스 공부했던 게 AB라면 그럼 자기가 따로 공부해서 BC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그냥 레귤러 이컨 레귤러 코스 들었다면 그럼 마이크로 매크로 따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게 되면 IB에 비교해서 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IB IB 42점 43점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42, 43점 굉장히 고득점인데 그런 고득점 학생과 경쟁하려면 AP 한 10과목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10과목도 하는 게 어렵냐 또 어렵지 아주 막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한 9학년부터 계획을 길게 갖고 길게 갖고서 저학년 때 낮은 거죠. 저학년 조금 쉬운 과목들 쉬운 과목들로 외국어 과목이 좀 쉽고요. 휴먼지호 같은 게 쉽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미리 공부를 해서 다 취득해놓고 그리고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학교 커리큘럼과 무관하게 시험을 어떻게 볼지 결정해둔다면 IB와 비교해서 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IB가 유리한 점도 있죠. IB는 학교에서 시키는 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유리해요. 그런 점에서. 그렇지만 AP가 만약에 외부에서 학교 외부에서 계획을 잘 짠다면 분량이 하나도 없다. A레벨 같은 경우는 11학년 때 3, 4학년 고르죠. 그리고 1년 차의 AS레벨을 듣고 이제 기초가 IB로 따지면 이게 디플로마 1년 차인 거예요. 디플로마 1년 차 그리고 2년 차 A2레벨을 듣고 최종 시험 응시하게 되는데 A스타가 만점이고요. A스타, A 그리고 B 점점 점수가 내려가게 되는데 한국 대학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 연고대 이상 붙는 친구들은 A스타 3개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또는 A스타 2개 A 하나 그런 식으로 아주 좋은 점수를 갖고 있어야 이제 최상위권에서 경쟁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AT와 ACT 논리적 사고력을 보는 시험에서는 SAT는 이런 시험이고요. 이제 문법 교정 지문 독해 수학 이루어진 시험이고 학업 적성이라던가 추상적 논리 능력 단기 기억력 같은 능력이 다른 학생과 대비하여서 얼마나 뛰어난지 보는 시험이에요. SAT는 이런 만점을 갖고 있고요. 괜찮은 점수는 상위 4%에 해당하는 1450이라고 써두었고 그리고 이 밑으로는 지원 대학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해두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가 뒤에 살펴보는 걸 하고요. ACT 같은 경우도 145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ACT의 32점인데 두 시험을 비교해보자면 라이팅은 비슷하고 ACT 사이언스가 있긴 하지만 ACT 사이언스도 어렵지 않아요. 과학을 잘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논리출원 문제예요. SAT 리딩 리딩 ACT보다 어렵고 왜냐하면 문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SAT math가 ACT보다 쉽다. 왜냐하면 ACT math에는 확률과 통계가 조금 더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시험이지만 조금 더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오해가 한국대학 입시 SAT가 유리한 전혀 그렇지 않고요. ACT 들고 서울대 의회 서울대 경영 굉장히 많이 가요. 평균적으로 독해력 부족하고 수학실이 좋은 한국 학생한테는 ACT가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통영과 달리 한국대학 해외대학 전부 ACT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모두 시험 봐서 SAT도 보고 SAT도 봐보고 해서 둘 중에 높은 점수를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AP와 IB 같은 경우는 성취도 지식을 얼마나 축적하였는가 색상에 앉아서 몇 시간을 금면성실하게 집중할 줄 아는가를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리큘럼을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ACT랑 SAT는 사고의 깊이 저학년부터 독서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크리티컬 탱킹 그런 비판적 사고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들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대학들이 다른 능력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이게 고득점 나온 친구들과 이게 고득점 나온 친구들이 당연히 같이 가는 경향이 있죠. 이거 잘하면 이것도 잘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학생에 따라서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성취 자기는 노력한 건 굉장히 잘한다. AP랑 IB 같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AP, IB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고 이런 학생들이 SAT를 했을 때 점수가 처음에 좀 낮게 나서 고전하고 그리고 11학년쯤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이 아 나는 그냥 SAT 안 할래요 라고 하고 이제 IB로 IB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외부 환경에 따라서 뭐 예전 한 2년 전 2년 전만 했어도 IB 44점으로 모든 대학이 다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모두가 평등하게 IB가 잘 나와버리니까 SAT 없이 IB 고득점 하나만으로 어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모두 공부한 것이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 시험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IB랑 AP랑 SAT, AC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준화 시험이에요. 이것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득점이 나온 친구들은 좀 더 뛰어난 뛰어난 성적을 받는 친구들이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고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 역량이 좀 낮은 친구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표준화 시험의 성적 우수성을 증명한 수단이고 여기서 말하는 우수성이라고 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나던 걸 말하는 건데 이 평가는 어떻게 이루시냐면 상대 평가를 통해서 학생 집단에서 개별 학생의 위치를 랭크를 이 학생의 순위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이 이걸 왜 보냐 이 SAT랑 IB AP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런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은 친구들이 대학에서 더 잘한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대학들은 진학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학업 역량 뛰어난 학생들 학부 GPA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하는데 그 잘할 수 있다는 근거가 표준화 시험에서의 성적이고 내신 같은 경우는 다만 그런 예측력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리니언하게 점수 주면 점수 잘 나오는 거고 하늘수에 주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의 배신이라고 써놨는데 학교에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표준화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신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IB나 AP라든가 또는 SAT, ACT 같은 시험들도 관리를 해야 된다. 다른 뒤에 내용들이 있지만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수능 몇 문제 틀렸다고 안 하고 수능 등급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수능 몇 문제 틀렸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능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IB 시험으로도 마찬가지. IB에서 나 올해 42점 받았어 라고 하는 친구 42점, 43점 받았어 라고 할 때 이 점수는 그 자체만 의미가 없어요. IB 점수가 상위 몇 퍼센트에 있는가 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건 학생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학생은 그냥 자기 공부 열심히 할 뿐인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IB가 출제 기관이 우수한 학생한테 우수한 점수를 줘야 되고 이런 퀄리티 컨트롤을 해서 점수의 공신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IB가 그걸 실패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어쩔 수 없고 이거는 그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는 잘못돼 자기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IB 출제 기관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죠. 뒤에는 SAT라던가 ACT, ACT 점수의 환산 점수 그리고 이게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가 그런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표를 첨부해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1500점 정도로 하면 상위 2%예요. 이 1500점이라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점수가 상위 2%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ACT도 마찬가지로 컴포지 스코어를 봤을 때 34점, 33점 받는 친구들 상위 2%, 상위 1%예요. 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속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SAT라 ACT 같은 거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보통은 뛰어난 성적, 뛰어난 어떤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점수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위 2% 정도의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ACT 점수 이 정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퀄리티 컨트롤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환산표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ACT 점수가 34점이다. 그러면 SAT랑 비교했을 때 한 1500점 120점 여기랑 비교할 수 있다. 이런 테이블인데 이 표를 보시고서 SAT랑 ACT랑 어떤 게 좀 더 학생한테 맞는가 이거 이 표에서 좀 더 높게 나온 점수를 대학에 제출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또는 대학에 제출하는 것도 제출하는 건데 학생이 10학년, 11학년 쯤에 시험을 봤을 때 조금 더 자기한테 맞는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택을 내리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뒤에는 이제 어학시험 같은 경우는 어학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리딩 리슨이 30점 각각 각 섹션 토플에서는 각 섹션 30점 만점, 총점 120점인데 이런 토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SAT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런데 HSK나 JLPT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어 과목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학생이 원래 언어를 잘했으면 시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언어를 원래 잘 못하는데 이거를 공부를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대입에 매우 미미한 영향을 갖고 있고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중국어를 11학년, 12학년 돼서 하루 일주일에 두세 시간씩 공부를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그 두세 시간을 IB, AP 공부에 쏟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 궁금한 것들이 올해 22학년도 들어보니까 IB 40점 훌쩍 넘긴 친구들이 다 연구에 떨어진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두 평등하게 점수를 잘 받아버리고 SAT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IB의 배신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19년도와 21년도에 점수의 어떤 점수 분포가 나와 있고요. 이거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만 보시면 돼요. 제가 점수와 누적 100분위를 계산했거든요. 누적 100분위라면 이 친구가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9년도에는 45점 받은 친구들이 상위 0.4%였어요. 그런데 이게 1.72% 돼버렸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40점대를 보았을 때 원래는 19년도에는 상위 10%에는 들어가는 좀 우수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어때요? 21년도에는 이게 21%가 40점 받아버리고 시험 5명 받는데 5명 중에 1명이 40점 받았다면 이 점수는 크게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환 점수의 편차를 제가 써놨는데요. 이 편차라는 것이 21년도 학생들이 만약에 19년도 시험을 봤다면 이 친구들은 몇 점이 나왔을까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45점 받은 친구들은 44점이 나왔을 거예요. 이 비슷하게 나왔을 건데 44점 받은 친구들 2점 깎였을 거고 43점 받은 친구들 3점 깎였을 거고 사실상 43점이 어떤 고득점의 벤치마크였고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그 아래로 42점부터 이 밑으로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받은 점수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서 아주 고득점을 볼 수 없게 된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를 비유를 해보자면 40점 받은 친구들이 수능 3등급인데 수능 3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상위권 학교가 많이 없어요. 입문계에서 수능 5, 1등급을 받게 되면 중경의실 가거든요. 수능 5, 1등급은 4%, 상위 4%.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점수를 받아요 이 점수를 받아요 중경의실을 갈 수 있는데 해외고 학생들이 올해 21년도에 40점 들고서 나 연구했을 거라고 하면 이게 사실 되게 웃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잘못인 게 아니고 아이비가 퀄리티 컨트롤 실패한 거기 때문에 아이비가 점수를 너무 리뉴언하게 준 거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지만 다만 점수가 이번에 모두 평등하게 잘랐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SAT 안 한 친구들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비 점수가 지금까지는 40점 넘으면 공부 잘한다는 의미를 가져온 이유가 40점 이용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아이비가 애초에 퀄리티 컨트롤 굉장히 잘해가지고 퀄리티 컨트롤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학업적으로 뛰어나고 노력한 학생만 고득점 취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설계해 뒀었는데 문제는 모든 학생들 고득점 받아버리고 점수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SAT 병행한 것이 기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비랑 AP랑 병행한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교육적 가치는 있어요. 아이비 하면서 AP 스탯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과목이 없어. 아이비 과목 내가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를 쓰고 싶은 학교에 아이비 이콘이 없다. 그러면 AP 이콘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아주 아주 별로 없는 그런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이비 AP를 병행한 건 추천하지 않고요. 다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비 설티피켓을 들을 수 있게 한 학교들이 있어요. 30를 듣는 친구들은 AP를 여러 가지 들어야겠죠. 이런 친구들은 서울대도 가고 카이스트도 가고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의 경우는 성균관대에서 성균관대 평가 항목들을 제가 들고 온 건데요. 다른 것들은 안 보셔도 괜찮고요. 우선순위 영역으로 여기에 이제 순서가 적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다른 모두 동점일 때 학생을 무슨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어떤 학생이 선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기준인데요.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 전공적합성, 활동다양성, 주도성, 발전 가능성 여기서 가장 앞에 있는 게 학업 수월성과 충실성이죠. 수월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대학에 입학할 충분한 학업능력 보여주는가 이것이 바로 아이비 AP SAT 성적이고요. 학업 충실성은 교과 성취 수준, 학업 태도 이거 내신이에요. 이거 아이비 AP 같은 이런 외부의 학교 외부에 신뢰할 만한 아주 신뢰도가 매우 높은 그런 공인 성적을 가장 높게 평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신 보고 그 뒤에 이제 다른 것들을 보겠다라는 이게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이 전공, 진로, 탐색, 체험활동, 동아리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에 한국 대학은 성적별로 줄 서서 간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표준화 시험 이외의 것들을 살펴보면 어학 점수 같은 경우는 숙련도와 경험을 반영할 뿐 학업 역량 반영되지 않고요. 그래서 어학 점수를 배제하고 어학 점수를 굳이 막 일부 학생들 제외하고 할 필요가 없다. 순수시력을 보여주는 표준화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내신은 어떨까요? 내신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별로 내신 따기 쉬운 학교가 있고 어려운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대학은 그런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고 다만 국내고 내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국내고 내신은 상대평가 이루어지고 입시 내신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신뢰도를 갖고 있는데 외국고는 천차만별해서 신뢰도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을 적당히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우수한 내신을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무기로 나는 이거를 메인 웹폰으로 쓰겠다. 한국 대학 갈 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신은 그럼 안 중요합니다. 내신도 중요합니다. 내신 중요한데요. 그런데 다른 점수가 굉장히 높으면서 표준화 점수 시험이 높으면서 내신이 낮은 친구들 거의 없어요. 이런 케이스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나오고요. 정말 일부 명문고를 제외하고서는 일부 아이비 시험 고득점 받는 것보다 학교 내신 받기가 어려운 학교지 몇 개가 있어요. 일부 보딩 스쿨이 그런데 그런 학교 빼고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반대 케이스는 너무 많아요. 내신은 높은데 점수가 안 나고 예를 들어 학교 내신은 굉장히 좋은데 SAT 안 나고 아이비 파이널 망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내신은 편법으로 여기서 편법이라고 하면 학생이 다른 사람의 과제물을 참조한다든가 또는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내신은 점수를 실력 이상의 결과 내는 게 굉장히 쉬운 편인데 시험장에서는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 역량 빼고는 기댈 곳이 없어요. 본인의 시력이 드러나도 되고 얘를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이 이거는 매년 나오죠. 이제 Predicted Grade 고득점 받아서 영미권 최소의 악스프리츠 같은 데 아퍼를 받았는데 시험 망해가지고 38점 받아서 재수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매년 나옵니다. 결론을 정리해 드리자면 내신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표준화 점수를 완성하는 퍼즐 조각이고요. 표준화 점수 없는 높은 내신은 선생님 마음에 들게 공부했다. 밖에 의미를 갖지 못하고 다만 반대로 표준화 점수는 높은 점수는 이 친구는 남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어떤 아주 아주 객관적인 어떤 명백한 근거가 될 수가 있고 내신 원툴로 상위권 진학한 케이스는 일부 시비특배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스펙 없이 서울대 내신만 갖고 서울대에 가는 친구들 시비특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 아주 많지는 않고 매년 한 두세 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한국 대학의 오버뷰에 대해서 한국 대학의 전형이라던가 또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학업과 지원 전략을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는 표준화 시험 점수고요. IB, AP, SAT 뭐 빠져있지만 A레벨과 그리고 ACT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내신 내신 같은 경우는 상위권을 유지하자라는 생각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덜 중요하고 요식행위인 것은 비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아주 열심히 할 필요 없고 기록만 만들어주면 돼요. 기록만 이 기록을 만들라는 게 제가 뭐 아이가 그냥 뭐 참여했다는 그런 그 종이를 받아온다 그런 게 아니고요. 몇 시간을 일주일에 몇 시간 참여했는지 참여했을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 기록을 만들어놓고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학교에 학교에 그 IB 학교 같은 경우는 캐스 리스트에 그걸 싣는다던가 또는 IB 커리큘럼 아닌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다 연락해서 제가 이런 활동들을 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학교에 어떤 학교가 발급한 레주멜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데이크 결과라는 것은요. 표준화 시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학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선발하기 때문에 표준화 시험 점수 내신 비교과 활동 자소서 면접이 굉장히 복잡한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결과물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입의 본질이라고 하면 GPA 몇 점 상장 몇 개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지원 학생이 근본적으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경쟁 지원자에 대해서 실력적인 우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평가 과정 속에서 대입 과정 속에서 표준화 시험은 지원자의 근본적인 능력을 대학 입장에서 원활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가장 정확한 정량적 도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IB 과목 고를 제가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통사항은요. IB 하는 친구들은요. 전공 관련 코어 서브젝트 HL 들어야 되고 나머지는 낮춘 것이 원칙 나머지는 쉬운 거 최대한 자기가 지원하려는 전공 제외한 건 전부 다 에셀을 낮춰버려야 돼요. 또는 잉글리시 A 같은 거 이거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문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문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매우 적죠. 지금 문학을 가려는 친구 별로 없으니까요. 얘네 빼면 시간 낭비거든요. 영문학을 읽을 줄 한 능력은 공학을 지원한다. 또는 뭐 경향학 지원한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업 능력은 영문학을 읽을 줄 한 능력은 영어 씨를 읽고 영어 문학 작품을 읽고 이걸 얼마나 감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공부 잘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나 사고력은 SAT, ACT로 증명되기 때문에 학교에 우겨서라도 잉글리시 B를 들어야 되고요. 왜? 이거 EG7이니까 이거 7점 그냥 나와요. 잉글리시 B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코어 서브젝트 서프젝트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학교에서 양보 안 해주면요. 릿 대신에 랭앤릿 에셀이라도 골라야 돼요. 아이비 문학과 언어는 시간과 노력에 낭비해요. 제가 아주 이거는 강조드린 점이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의 대입 결과 미래를 중심한 학교가 있고요. 학교에 편의화 비인기 과목 인원체험과 중심한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를 제가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한국에서 막 들어온 학생들 한국에서 막 해외에 나와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런 애들 A로 집어넣는 학교들도 있어요. 비인기가 문학 과목 아무도 안 들으니까 학생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학교들이 참 학생의 미래를 망치는 거죠. 다른 반대로 이제 학생한테 좀 프렌드위한 학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름 많이 알려진 학교들이 그러는데 이제 국가별로 있죠. 국가별로 중국의 베이징이 유명한 곳 창하에 유명한 곳 필리핀의 마닐라에 유명한 곳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아이가 10년 10년씩 다녀도 잉글스피드로 듣게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도 알아요. 이거 안 중요하고 잉글스피드라서 점수 높게 나가서 대학 잘 가면 이 학생 미래가 보장되는 거니까 학교란 학교는 그런 곳인데 이 아이비 학교들 중에 그렇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학생의 뭐라고 할까요? 학생의 미래라든가 학생의 어떤 결과 학생이 앞으로 살게 될 삶을 신경 안 쓰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리안 A 듣는 친구들 SL로 들어야 되고요. HL 스로스를 낭비하면 안 돼요. 그룹4에서 컴차를 고를 수 있으면 듣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점 이상 취득률 60% 넘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 과목에 대한 언젠간 익히게 돼요. 문과건 이과관에 대학에 가서 언젠간 익히게 되기 때문에 먼저 배워준 거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룹6 과목 같은 경우는 아트 과목 같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넌 아카데믹 각 섭젝트를 고를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공통사항이었고요. 자연계 학생들 중에 math, HL 못 듣고 math, 학교에서 AA, AI 같은 거 제공할 텐데 HL 못 듣겠다면 입문계 가버려야 돼요. 에세이를 듣고서 자연계 갈 수는 없어요. 공대를 가야겠다면 이 공대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계공학 또 뭐 화학공학 전자공학 이런 데 가고 싶으면 피닉스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바이오랑 캡만 들었을 때 한국 대입에서 결과가 갈려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지학 가거나 카이스트 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못 갔다 그러면은 이 공계열에서 가장 비서되는 자연대를 가게 되는데 이 자연대가 지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연과학대인데 자연과학대 이과대라고 보기도 하죠. 여기는 약전원이 지금 사라졌어요. 보통 이 친구들이 이 자연대 이과대는 약전원 대비 사관학교였거든요. 약전원 이제 약전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화학과 가고 연세대학교 바이오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2년간 공부를 하고 자퇴하고 약대 대학원을 갔었는데 약대가 이제 학부로 바뀌었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의 비서는 더욱 심각해질 것 같아요. 바이오랑 캡만 들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 캠에서 점수가 매우 잘 나왔다. 그럼 이 치아카이스 가면 되는데 바이오 캠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 그러면 자연의 밖에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룹3에서 이콘을 들어야 돼요. 이콘 에셀을 듣는 게 맞아요. 다른 암기고 비즈니스나 지호도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단순 암기라서 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을 이콘처럼 좀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걸 들어야지 이 글쓰기 같은 거 메몰돼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이런 비즈니스나 지호 같은 과목 듣는 거는 정말 비추합니다. 자연계 친구들은 이콘을 듣는 게 좋다. 인문계 친구들은 히스토리를 들으면 안 돼요. 히스토리는 이 배운 내용도 쓸데없고 사학과 지원하는 인문계 지원하는 친구들만 들으면 되고요. 심리학과 지원할 거 아니라면 싸이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싸이글은 보통 셀프터 같고요. 학교에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이 없고 자기 혼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인강으로 듣죠. 학교 도움도 못 받고 자소서에 활용할 여지도 크게 없어요. 다른 쉬운 과목을 들어라. 다른 활용할 여지도 크고 좀 더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들어라. 나중에 대학 가서도 쓸 수 있고 비즈니스나 지호를 들어도 괜찮고 이콘이랑 합칭이 이콘, HL은 쉽거든요. 이콘, HL 듣고 그리고 비즈니스나 지호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 고르면 돼요. 둘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친구들 과학에서 바이오나 바이오나 저기 캠 뭐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ESS 들어도 괜찮고요. 학교에서 허락을 해주면요. 어떤 학교는 이게 없는 학교도 있어요. ESS가 있으면 ESS를 들어라. 이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거는 그 ESS는 과학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쉽죠. 과학이라고 하기 자연과학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제공해주면 들어도 되고 또는 컴사를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컴사 쉽거든요. 경연대 같은 주요 학과에서 컴사 컴퓨터 활용리로 주목하기 때문에 이거 들어볼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정리해봤어요. 그룹1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공학, 자연, 상경, 비상경 전부 다 그냥 코리안을 A를 들어라. 그리고 English, B를 들어야 되는데 SL을 들으면 최고로 좋고요. 불가피하면 H를 듣고 그룹3에서 Econ, S 공학, 자연, 친구들 Econ을 듣고 상경계는 Econ, H를 듣고 비상경은 지오를 듣고 그룹4에서 physics, cam 이 친구들은 컴사 듣거나 또 ESS하거나 뒤에는 학생의 취향껏 들으면 돼요. 그룹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공학계열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H를 들어야 된다는 공학과 자연계열 상경계 같은 경우 SL 들어도 괜찮은데 물론 H를 훨씬 유리하긴 하죠. 이거는 SL을 듣는다고 해서 그 이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제가 한 번은 못 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English A를 무조건 듣게 한다면 랭닛을 듣고 코리안을 SL을 넣거나 또는 자라나온 제2외국어 만다린을 넣어도 되고 일본어선 일본어 넣어도 되고 스패내시 넣어도 되고 그리고 뒤에는 다 이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P 같은 경우는 다다익선이에요. 9학년부터 시험 응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9학년 졸업할 때 외국어 시험 또는 휴먼지호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체력을 추천하는 과목이 문의과 공통으로 스탯, 칼, 컴쌉, 휴먼지호, 이런 건 쉽게 뒤에 있는 제가 하이라이트 볼드 처리 안 한 것들은 쉽기 때문에 제가 넣어둔 거고요. 스탯과 칼과 컴쌉은 들으면 매우 좋은 과목들이에요. 자 그리고 바이오 캠, 피지스 이거 이과 친구들 들어야 되겠죠. 입문에서 매크로, 마이크로, 컴퍼리티브, 거버먼트, 바이옉스, 사이컬러지 이런 것들이 할 만하고 월드 랭귀지도 만약에 외국어 할 줄 하면 괜찮고 캡스톤 학교에서 캡스톤 시킨다 그러면 들어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리처치 세미나 이거 하기 귀찮다 그러면 안 들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정리 드리면은 10학년, 11학년, 12학년 걸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가 이런 과목들을 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탑티어를 노린 학생들은 9학년 때부터 교과목 학교에서 IB, AP 또는 AP라는 책도 있고 SAT, AC 병행해야 되고 리딩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ACT가 유리한데 영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가 안 되는 경우를 왜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왜 SAT 잘 못할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긴 해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영어가 모고인 미국애들도 SAT 광어 평균이 500에서 550 나오거든요. 이게 영어를 잘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사고력과 적성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중고죠. 외국 학생들은 영어가 모국어도 아닌데 이제 사고력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중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SAT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점수가 어디에 딱 막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SAT 리딩 600을 못 듣겠다는 친구들을 보면 떠오르는 학생들이 재수, 삼수로 하면서 수능 수학을 파는데 등급 이상 등급 고정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SAT 리딩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기본 유형을 익혀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적당히 공부해서는 오답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들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자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저학년 때부터 습관을 잡거나 또는 고학년 돼서 일과표 만들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지금 여기 MG세대 문외력 저하 심각 스마트폰 즐겨보니 그리고 이게 무슨 뜻 인터넷 내고 이런 아티클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죠. 제가 살펴보면 현장에서 강의를 해서 살펴보면 학생들이 독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연구 결과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저도 강의 현장에서 느끼거든요. 학생들이 예전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아이들이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상위권 학생들은 다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전과 비교하면 이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스마트폰 많이 보고 또 학생들 시간 낭비하는 거 많이 낭비하는 거 뭐가 있죠. 학생들 유튜브 많이 보고 웹툰 또 뭐 다양한 게임도 많이 하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악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접하기 굉장히 쉬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제력을 갖고서 또는 오기를 갖고서 공부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유튜브 웹툰 게임 적당히 조절해라 놀고 싶으면 건강활동해라 자제력 킬러 영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많이 들려오는 이거 유튜브만 켜보면 이런 얘기 많이 뜰 거예요.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뜬그러지 않은 느낌인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이제 어떤 팁을 드리자면 저학년 학생들한테 특히 이 캠브리지에서 나온 교재가 굉장히 좋은 교재가 있어요. 여기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대학생들도 많이 쓰는 교재인데 캠브리지에서 나온 그 English vocab in you In you series거든요. In you series. 이게 그 이제 그랜마도 있고 vocab도 있고 collocation collocation은 이제 함께 짝지어서 쓰이는 어떤 단어 묶음들을 말하는 거고 뭐 이디엄 이 수거 프레이저버 부동사 프로농스에이션 이런 책들이 굉장히 좋아요. 아시아권 학생들 중에서 한국에 오래 사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법을 얘네들은 문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가지고 언어학습 전용 교재를 가지고 영어를 영어로 쓰여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습에 매우 도움이 많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학업 전략이죠. 학습 전략을 봤으니까 이제는 지원 전략을 이제 살펴볼 건데 앞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대학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죠. IB, AP, SAT 등등을 공부해서 국내 대학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학들이 싱가포르에는 NUS, NTU, SMU 등등이 있고요. 홍콩에는 홍콩대 홍콩과기대 HUS 중문대 그리고 폴리텍 그리고 홍콩 성시대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어떤 시간에 어떤 흐름을 따라서 원서를 써야 될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12학년 학생 기준이고요. 여기 보면 22년도 이게 이제 올해 원서를 쓴 친구들이거든요. 올해 원서를 쓰고 이 친구들이 내년 올해 원서 올해 원서 12학년 이게 22년도 내년에 원서 쓸 친구들 내년에 원서 쓸 친구들 12학년 학생 기준이 아닌데 이게 제가 잘못 넣었네요. 11학년 학생 기준에 썼어야 되는데 이 12학년 1학기에 접어들어서 2022년 올해 말이죠. 올해 말에 1학기에 접어들어서 11월 달에 아시아나 미국의 얼리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12월 달에 카이스트 원서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1월 달까지 레귤러를 쓸 수가 있고 이제 NTU라던가 NUS도 쓸 수가 있어요. 12특의 때 원서를 쓰죠. 학생 원서를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미리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요. 수시에서 수시 외국어 전형과 그리고 해외대학 원서를 써두고 고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나고 이제 3특 친구들 3특 친구들이 여기서 한국대학 원서를 쓰고 원서를 쓰고 합격 발표 기다리고 그리고 수시까지 원서를 쓰고 수시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합격 발표를 기다리면서 외국 대학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기 제수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홍콩대 등등 제수 얼리 제수 레귤러 제수 NTU 제수 등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 대학 원서를 쓰고 한국 대학 원서를 쓰고 외국 대학 다시 지원하고 이렇게 해도 결과가 안 좋다. 그럼 이때 가서 GP를 고민하면 된다. 만약 합격했으면 이때 입학을 하게 되겠죠. 이 친구들이 해설하자면 고교 재학 중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12학년 1학기에 해외대 얼리랑 카이스트 원서 쓰고 2학기에 해외대 레귤러 쓰고 IBAP, SAT 등등 시험을 보고 국내 상위권 대학 목표라면 해외대학 보험 마련해놓고 5월달 졸업한 다음에 해외대학 중에 합격한 곳이 있으면 국내 대학은 소신 지원해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홍콩대 공학 붙었으면요. 굳이 서성화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연고대 공학만 쓰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졸업 후에 7월달에는 3특 원서 쓰고 졸업 후에 9월달에는 수시 원서 쓰고 11월달에는 해외대 재지원하고 12월달에 추가 합격했는데 이때까지 하나도 합격 못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 내가 이제 그 재수를 서류도 할 수 있긴 한데 나는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GP를 공부하면 된다. 이게 1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년이. 그래서 이거 학교 티어를 한번 정리해보면 US 탑토닌은 뺐고요. 영미권은 뺐고요. 이건 동일과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일과 공학 또는 경영 기준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똑같은 과를 기준을 했을 때 자연계에서는 서울대 그 다음에 서울대 그리고 카이스포스텍 NUSNTU가 같이 묶이고 연대, 연대, 고대, 홍콩대, 홍콩과기대 같이 묶이고 여기서 홍콩대, 홍콩과기대, 연대, 고대 연대, 고대가 낮은 학교라는 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선호도예요. 선호도. 학생들이 보통 보통 일반적인 한국 학생이 연대, 경영, 고대, 경영 홍콩대, 과기대, 경영 붙으면 어디를 가는가 연대, 경영 가고 그 다음에 고대, 경영 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긴 자연계니까 그 다음에 한양대, 성대 묶이고 서강대, 중앙대 그 다음에 인문계에서는 서울대 NUSNTU 그 다음에 연대, 고대 HQ, 홍콩과기대 그리고 성대, 서강대, 한양대 그 다음에 중앙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대 UIC가 있는데 연대 UIC의 UD, 하스, 아이 이게 도대체 무슨 과들이며 GLC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 과들은 도대체 무슨 과들이고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설명드리자면요. UIC는요. 언더우드 인터내셜 카우즈라고 단과대예요. 연세대 안에 개설된 단과대고 일반 과들과 다르죠. 당연히 연대, 국제대 안에 개설되어 있는 과들이고 그중에서 UD는 UD는 생명과학이 있고 인문사회 계열로는 경제학, 정외, 국제, 비교 문학이 있고요. ISE 이거는 이제 융합과학 공학인데 나노과학, 에너지 환경, 바이오 융합이 있고요. 하스 하스에서는 또 다양한 과들이 있어요. 계량위험관리 무슨 경영, 무슨 경영, 무슨 정책 이런 과들이 있고요. UIC와 별개로 GLC가 있어요. 글로벌 리더십 과학 이게 글로벌 글로벌, 그린이라 부르는 글로벌 인재 대학인데 UIC와는 완전 별개고요. 외국고 졸업한 친구들이 가는 단과대학이에요. 이 안에 응용정보공학이 있고 바이오 생활공학, 국제통상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들의 선호도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UD랑 ISE는 대략적으로 홍콩대랑 홍콩과기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를 붙은 예를 들어서 홍콩대랑 홍콩과기대랑 붙은 친구들이 UD를 붙으면 조금 고민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스를 붙으면 서성한 상위과 예를 들어서 성대 글로벌 경영을 붙었다. 하스를 붙었다. 그럼 이제 고민해보는 거예요. 학생 어딜 가야 될까. 그리고 GLC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재 같은 경우는 서성 하위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교, 이 과들에는요. 일반 과로 소속 변경을 전과하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GLC 같은 경우는 들어간 학생들의 들어간 학생들의 대다수가 전과할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전과를 해요. 많은 비율로. 일반적인 학과 선호도. 방금은 대학 선호도 말씀드렸는데 학과 선호도는 자연계선, 컴퓨터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전전기계, 화공재료, 비전화기, 그 다음에 자연과학. 자연과학은 이과대, 자연대. 학교에서 붙인 이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인문계에서는 상경계열. 경영경제, 통계, 인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심리, 정의 같은 어떤 인기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사철, 교육 뭐 이런 비상경계열들이 있죠. 이거 말고도 고려해야 될 건 뭐 아이가 예를 들어 자기는 교육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교육학과 쓸 수 있죠. 아이의 장래 희망, 희망학과 등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서 대학의 어떤 랭크와 대학의 학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강조적으로 쉽게 뭐냐면요. 싱가포르과 홍콩은 지원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요. 상위권 학교를 합격하는 순간 NUS나 또는 홍콩대 과기대를 붙는 순간 만약에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 다닌 거 고집한 게 아니라면요. 연고대 또는 서울대만 원서를 쓰면 돼요. 제외해서 이미 홍콩대 붙었다. 그러면 연대 고대 쓰고 의대 쓸 수도 있고요. 수시에서 서울대랑 포스텍 쓰고 연대 고대 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싱가포르, 홍콩 사회과학이 서성화보다 낫고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고대보다 좋아요. 이 학교들이. 선호도만 밀려요. 선호도만. 그래서 선호 전공에 붙었다면 홍콩대 경영에 붙었다면 연고대는 비인기 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홍콩대 경영 붙은 친구가 연고대 비상경 쓰면 여길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훨씬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데 왜 여기를 갈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싱가포르, 홍콩 다니다가 국내대학 합격하면 자퇴 후 리턴할 수 있고 얼리, 레귤러 다 떨어진다. 그러면 좀 힘들 거예요. 원서, 제외공유 원서 쓸 때. 왜냐하면 갈대학이 없다는 생각에 아이가 매몰돼 있거든요. 합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건 조금 이따 바로 진행할 케이스타리에서 나올 거예요. 이 달력을 보고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티어갈 목표 점수. 학생, 이거는 이제 22년도 5월달 난이도가 정상화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22년도에는 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본 친구들은 44점 갖고 연대, 고대, 공대 추합됐어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점수를 가진 친구가 사실 연대, 고대, 공대를 가면 좀 아까워요. 원래는, 기존에는. 그런데 올해는 좀 이상했다, 점수들이. 그래서 이 난이도가 정상화된다면 이제 IB 44점 또는 AP 10강억 정도를 들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의대 가장 최상위권 의대 또는 인설 의대 쓸 수가 있을 것이고 43점 이상 받는 친구들 지방대 의대 설카포로 쓸 수 있을 것이고 SAT는 보통 1500점 넘게 있고요. 연대, 고대 42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마지노선 여기까지는 그래도 합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한양대, 성대는 39점까지도 가능하고 서강대 37점 중대 35점 실제로 35점 많이 가죠. 그리고 외대, 이대,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들고 되게 특이하게 외대, 이대는 이제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올해부터 하니까 아직 모르겠죠. 국민의 같은 경우는요. IB를 했는데 IB 제출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합격자 중에. IB 정서가 너무 낮게 나와서 디플로마시험 안 본 척하고 학교 내신만 낸 친구들 그리고 그런 친구들 중에 합격한 친구들 나오거든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외국 대학 어디 있을 수 있나 제가 써놨는데요. NUS, NTU 쓸 수 있고 홍콩대, 과기대, CTU, 폴리텍 이렇게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연계열이고요. 인문계열에서는 학과별 편체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해요.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이라든가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좀 높게 나올 텐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점수가 좀 낮아질 것 같아요. 서울대, 연고대, 관람 이 정도 있어야 되고요. 서강대, 성대는 39점 정도. 낮으면요. 한양대 낮으면 36점. 낮으면 35점. 외대, 이대, 국민대는 이하, 생략. 그리고 여기도 이제 겹치는 외국 학교들이 있죠.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12특 친구들은 해외대를 쓸 이유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점수로 한국대가 좀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메이저 의대는 여기는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44점 있어야 되지만 지방대 의대 간 친구들 보면은 42점 정도 들고 SAT 없이 간 친구들 있거든요, 지방대 의대. 서울대도 마찬가지. 연고대는 38점 정도면 가는 것 같아요. 한양대, 성대 37, 35, 여기 이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중앙대 밑으로는 12특 친구들은 원서를 안 쓰죠. 보통 한 그런 친구는 서울, 나는 연고대 밑으로 안 쓸 거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12특 중에는. 그리고 보통 SAT 없이 합격한 케이스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과한 1400 몇 점 정도 있으면 아이의 원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학업 능력과 열망, 지적 호기심 이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학업에 임할 것인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자신의 계획을 보여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자소서, 저희 학원에서는 자소서를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첨삭을 할 때는 학생이 글을 써와서 학원에 내면 학원에서 읽어보고 코멘트 남겨주고 그런 거 한 3,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물을 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명확해요. 학생이 생각, 상상할 수 있는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글감에서 글이 갇혀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학생과 면담에서 학생한테 주제를 주고 이 주제에 대해서 너가 글을 한번 써봐라. 토막 글을 한번 써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의 수준을 판가름하고요. 그리고 나서 초원을 같이 작성하고요. 추가 면담하면서 교정하고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소서의 샘플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소서의 어떤 대강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합격했어요. A레벨을 봤고요. 이 친구는 22학년도 올해 3월에 입학하는 친구인데 A레벨을 했고 3특으로 합격했고 경영학과 떨어졌고 성대하는 데 합격했어요. A레벨은 전부 다 A스타를 받았고요. S에 1,540점이 있고 토플은 105점 연대만 넣었어요. 다른 학교는 안 넣었고요. 연대만 100점 이상 동점이기 때문에 105점을 넣었고 자 정성요소 1번에서 일반 문항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중심으로 말해보시오. 학생이 경제학과를 지원했기 때문에 거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사학체를 발견했다라는 것을 자소로 시작했어요. 여름에 고2 여름에 고민에 빠졌는데 여러 정책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개개인이 희생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정책으로 파괴되는 삶이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서 충격을 받았고 자기 새로운 목표를 얻어서 1번, 2번, 3번 이러한 노력들을 했다. 이런 걸 학생이 혼자 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혼자 못 써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쓸 수 있는 학생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쓸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갇혀있는 사고를 깰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소서에 대해서 2번 같은 경우는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 노력한 경우 인문계 지망자로서 물리학 공부에 따로 어려움을 공감했고 실험 동화를 개설해서 나중에 뒷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배운 점이 가장 중요해요. 이 800자를 쓰라고 하는데 이 800자 중에 400자 정도만 이제 어떤 경험에 대한 설명이 되면 좋겠고요. 나머지 400자는 배운 점이 되면 좋겠다. 이런 뒷사람을 끌어주는 어떤 이타적인 사람이 될 것을 다짐했다라는 내용처럼요. 수학한 경험이 지원, 전공 공부하는데 어떤 경험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워크 익스피리니스를 썼어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책임진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런 중요성에 대한 깨담을 가지고서 대학에 가서도 학업에 활용하여서 자기가 선택한 전공이니까 내 선택이 책임을 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라는 내용을 원서를 써서 이 친구는 최초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교과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요식행이에요. 기록만 남기면 돼요. 봉사, 발론티, 리더십, 카운슬가 다 필요하고 전공 관련 활동 학회라던가 병원 인턴 이 의대 지원하는 친구들 인턴을 한번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게 중요하고 다만 외부 경시대에는 필수가 아니라는 점 외부 경시대에 성적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빠르게 훑을 건데 이거는 대입 이후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어떤 삶을 사게 되는가 이거는 전공 선택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의치 약수와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의대 의전원 약전은 폐지되면서 보통 이제 각 학과에서 공부 좀 하는 친구들 뭐 창업하는 친구들 제외하고요. 전문직과 5급 공채를 많이 노리는데 법전원 이제 변호사 또는 판검사 되고 싶은 친구들은 학점과 리트 시험을 봐서 법전원 가려는 친구들이 대학원으로 가죠. 학부를 졸업해서 대학원으로 가는 친구들이 5급 공채 행정고시 일반 재경직이 있고 기술고시도 있고 공대에서 여기를 많이 가죠. 공대에서 별리사도 많이 가요. 그리고 경영대 또는 다른 다른 인문계 학과에서 공인회계사도 많이 하고 세무사도 많이 하고요. 이런 어떤 전문직으로 가는 어떤 그 길들이 있는데 공학계열을 보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취업 준비하면 평균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사실 공학계열 중에서 전화기는 사실 전화기 또 컴퓨터 재료공학 이런 친구들은 사실 지금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진학하면 일단은 일단은 취업은 하기 때문에 상경계열 같은 경우 상위권 학교에 한정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여러가지 고민사항들은 공학계열은 엔지니어는 보통 지방에 근무하는 데 하나는 서울에서 일하고 싶다. 찾아보면 수도권에서 근무할 기회는 많아요. 상경계열 같은 경우 점점 좁아지고 인문계 취업 문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여있는데 상황 나빠지고 있으니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또는 통계학 이런 거 하나는 인중전공해두면 도움이 된다. 또는 창업을 생각하던가 당연히 인문계열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창업으로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학부 다니면서 이제 창업 접해볼 기회들이 상당히 많죠. 자연대 같은 경우 약대가 학부로 돌아오고 나서 원래는 약전원이 있었는데 학부로 돌아오고 자연대는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화학과 생명과학과 가서 2년 공부하고 피트 공부하고 자퇴한 다음에 약대 갔었는데 약전원 갔었는데 이젠 그게 안되니까 약대를 대학교에서 뽑다 보니까 학부에서 뽑다 보니까 이제는 남은 선택지라고는 자대에서 석박사 가거나 전문성 길러서 석박사 가거나 또는 복수전공하는 거 공대 복수전공 또는 비상경에서는 비상경 너무 힘들어요. 이 기업에서 필요한 지지가 안 가르치니까 학문의 뜻을 품고 있는 학생들만 지원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비상경 쓰는 친구들은 자기 점수가 아쉬워서 쓰는 친구들 높은 대학에 점수 맞춰가야 되니까 이런 게 99% 근데 교수들이 그런 얘기하죠. 교수들이 아니 취업하려고 지원했니? 너의 자소서 쓴 거 보면은 이 학문에 뼈를 묻겠다며 라고 교수들은 할 말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비상경 친구들은 그래서 1학년부터 학점 관리를 해서 외국 과학생에 유리한 영어 강의 많이 듣고 외국 교양은 학점을 세탁하고 2학년 중에 인기 전공 복수전공 원서 지원하던가 또는 전과 소속변경을 하던가 근데 이거 전과는 매우 어려워요. 전과는 일단 자기가 가려는 타깃학과의 빈자 TO가 나야 되고 자퇴생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TO가 나야 되고 단과의 5명 중에 10등 안이어도 경쟁을 해야 되고 또는 학점관리 열실을 리트 보고 로스쿨 가던가 또는 휴학하고 전문지 시험 행정고식 보던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상경 원툴 비상경 학과 같은 경우는 전공을 살려서 뭔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입학 단계부터 각오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그 이유는 고등교육의 서비스 소비자 학기 학생들이 1학년 때 이제 대입을 할 때 원서를 쓸 때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비익기 전공 갔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입결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대학 간판과 학과에 대한 이런 선택 기준이 좀 명확해져서 연대 그린 같은 최악의가 붙고 서성한 중상의가 붙고 그린 가던 것도 이제는 이제는 이제 이런 현상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설명에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설명 이제 Q&A를 받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을 주셔도 되고요. 또는 만약에 개인적인 질문이다. 그러면 학원 통해서 남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설명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른 뭐 개인적인 질문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학원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머님들 중에서 혹시 그 컨설팅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 카카오 채널로 문의주시면은 제가 컨설턴트 분과 미팅 시간이라든지 컨설팅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